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10분 피규어로빅스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규어로빅스는 10분 동안 하지만 근육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했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하루 두정 수메이통으로 함께 하신다면 운동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거에요 저의 시크릿 다이어트도 함께 공유하시고요 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요 그리고 지앤칸 쇼 5, 6, 7, 8 자 이제 팔과 함께 앞으로 2, 3, 4, 5, 6, 7 계속 2, 3, 4, 5, 6, 7 자 사이드 스텝 1, 2, 3, 4 복복을 크게 7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상체를 좌우로 밀어주세요 3, 4, 5, 6, 7 두 팔 벌려서 1, 2, 옆구리 근육을 의식하면서 좌우로 옆구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7, 8 2번씩 2 이때도 골반을 고정하면서 상체만 밀어주세요 5, 6, 7, 8 1, 2, 3, 4 다리 모아서 1, 2, 3, 4 자 프리시 갑니다 좌우로 골반 5, 6, 7, 8 2, 3, 4, 5, 6 다리 오픈하면서 1, 2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1, 위로 2, 위로 3, 4 5, 6, 6, 7, 8 자 이제 상체를 숙이면서 1, 위로 숙이고 올리고 3, 4 이때 등 근육이 좋게 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바운스 짧게 눌러줍니다 5, 6, 7, 8, 8 짧게 짧게 앞으로 다시 옆으로 원 트 트리 반대 똑같이 탑니다 원 앤 쇼클 트리 앤 쇼클 트리 앤 쇼클 좋아요 앤 쇼클 바운스 갑니다. 짧게 트리 앞으로 트리 옆으로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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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트 자 함박지 안쪽에 힘을 모아주세요 트리 트 자 이제 반대 똑같이 갑니다 원 자, 다음 동작 자, 세각본 뒤로 다리를 멀리 보내주세요 무릎을 자연스럽게 서위로 건너면서 상체를 늘려줍니다 6 7 8 1 정면 2 정면 옆구리를 늘리고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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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갑니다 1 2 3 4 동생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6 7 8 1 런지하면서 팔 뒤로 2 3 4 1 1 2 2 2 3 2 3 4 3 5 5 6 5 7 9 10 1 1 1 1 1 1 2 1 2 1 2 1 2 1 2 2 2 3 2 2 3 2 3 3 3 3 3 3 2 2 1 2 2 2 3 2 2 1 2 2 2 3 3 2 올리고 4 이 상태에서 위안에 바운스 1 2 3 4 5 6 7 정렬 1 2 3 4 5 3 7 8 1 2 3 4 허벅지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6 7 8 1 2 3 4 3 4 4 2 1 2 1 1 2 1 2 1 1 1 3 4 4 4 4 4 5 6 7 8 2 5 6 7 8 5 6 7 8 5 6 7 8 8 6 7 2 2 2 2 2 3 2 2 2 3 2 3 2 3 4